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상병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명이 어떤 건지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례별로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병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치과의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을 때 질환에 따라서 반드시 청구할 때 입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병명이죠 사랑니가 저렇게 매복되어 있을 때 사랑니를 뽑는 경우 상병명,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반드시 어떤 질환마다 상병명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병명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상병명은 일단 단위가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이렇게 단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치과는 최대 5단위까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단위를 먼저 볼게요 대단위는 맨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K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봤을 때 K라는 부분 또는 영어로 J라는 부분 J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통에 있는 질환의 부분에 있는 상병명이 집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K는 소화계통의 질환, 소화에 관련된 부분이 질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Q는 선천적으로 변형이 됐다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다 하는 부분이 Q로 대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상, 사고가 났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S로 집합이 되어져 있죠 대분류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요 그 옆에 있는 중분류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분류 숫자 바로 영어 옆에 있는 숫자예요 보통 K00 이렇게 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치아의 발육 또는 장애 이런 부분에 00으로 집합이 되어져 있고요 01 매복치, 사랑리 매복이 되어있다든지 과잉치 매복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경우죠 02 이 경우는 치과에서는 우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식에 대한 상병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아지 우식 중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 03 치아 경조직 질환의 기타에 다른 기타 질환을 모았던 집합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 치아 경조직 기타 질환입니다 04에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근관치료 파트에 있는 부분인 거죠 05는 치주 질환 파트입니다 우리가 치주 파트에 있는 치석제거라 할지 치근홀태수 기타 등등 치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05 파트에 있는 상병명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죠 06은 치은이랄지 기타에 있는 치조 융선에 관련된 장애 부분들 07은 얼굴이나 턱관절 즉 많이 쓰진 않지만 기타도 쓰니까 08은 기타에 있는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에 관련된 장애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치조돌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09는 구강 영역의 낭 시스트입니다 시스트가 09에 있는 이 부분의 중분류로 되어져 있고요 10은 구강의 낭에 분류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턱의 치조형 팔츠와 제소파수로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쪽에 있는 10으로 K10 쪽으로 해서 집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분류까지 봤어요 대분류와 중분류는 영어로 되어져 있고 영어 옆에 바로 숫자 두 자리 숫자가 중분류였죠 그리고 소수점 끝에 뒷자리 부분들이 있어요 이 뒷자리가 보통 세 자리까지 해서 소분류라고 표현합니다 볼게요 치수염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도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엔도에 있는 관련된 부분에 코드와 상병명이 아마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치수염에 관련된 건 K04.00, 0109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치아의 파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치아 파절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S02.5로 해서 O에 있는 끝에 뒷자리가 다르죠 소수점에 있는 뒷자리가 달라지면서 여기 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절 부분만 해도 저렇게 다양한 상병명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상병명은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주염이죠 치주염은 05.3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05.3에 관련된 여기 있는 만성치주염 복합도 많이 쓰시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더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단위가 치과에는 물론 6단위까지 진행을 하지만 치과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5단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입력할 때 이 5단위가 가장 맥시멈으로입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최대 5단위까지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단위로 되어져 있는 것은 K02.01 딱 저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번까지만 있기 때문에 이걸 3단위라고 표현합니다 K02.1 상하질호식에 관련된 대표적인 상병명 중에 하나인 거죠 4단위는 자릿수가 소수점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K04.01까지 들어가면 B가 약점 치수염으로 4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4단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단위는 매복체에 관련된 게 대표적인 거죠 K01.173 이렇게 해서 5자리까지 있는 것을 5단위라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상병명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위가 왜 4단위인지 3단위인지 5단위인지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는 대표적으로 5단위까지만 되어져 있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상병 코드가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병명의 기본 베이스를 알고 가면요 지금부터 가장 포인트는 사례별로 적용을 좀 해볼게요 가장 헷갈리는 게 도대체 뭘 넣어야 돼요? 상병명 어떤 거 넣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이 부분들은 일단 상병명은 누가 정한다? 진료를 담당하신 의사선생님이 정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게 되셨을 때 어떠한 진료에 따라서 어떤 질환에 따라서 이 상병명이 뭔지 의사선생님이 분명히 진단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병명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에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K08.1이죠 이 상병명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상병명은 임플란트, 보철, 틀릴 가장 많이 쓰는 상병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식립할 땐 그렇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할 경우도 많죠 이렇게 제거할 경우에는 제거의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상병명을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반드시 아까 우리 앞에 K08.1이라고 해서 그 상병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상병명은 이 임플란트 픽스처를 왜 제거하는지 치주염 때문에 그런 건지 파절 때문에 그런 건지 해당하는 원인에 따라서 상병명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스크류가 지금 파절이 됐잖아요 그죠? 이 파절의 원인에 따라서 상병명을 파절로 지금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스크류에 있는 픽스처 부분에 파절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원인이 뭐냐가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따라서 상병명을 적절하게 고르시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은 틀리예요 틀리에서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병명이 K08.1입니다 부분 틀리든 완전 틀리든 상관없어요 둘 다 K08.1을 제작할 때는 이 상병명을 가장 짝국처럼 많이 쓰고 있죠 틀리 유지관리 AS 하는 경우에 앞에서는 제작을 했던 경우고 이번에는 AS 하는 경우에는 틀리 유지관리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병명이 Z46.3입니다 이 코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인공치를 수리했다든지 의치상 수리했다든지 기타 등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코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치관수복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 사용하는 상병명입니다 많이 상병명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반드시 수복물 제거한다고 상아지 우식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식만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상아지 우식, 시멘트질 우식, 기타 우식 이런 것들을 골고루 혼용해서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쓰시지 마시고 이 보철물을 왜 제거를 하는지 이 원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재부착입니다 재부착에 관련된 상병명도 어떠한 상병명을 쓰냐면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Z46.3입니다 이거 많이 써요 그리고 내역 설명 잘 달아주시면 되시겠죠 다음은 보통 처치입니다 약재를 교환한다든지 캐비톤이 떨어져서 또는 임시 충전제가 탈락해서 다시 메운다든지 각각의 엔도 때문에 진행할 수도 있고 엔도가 아닌 다른 우식 때문에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통 처치는 상병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괴 상병명이 어떤 상병명이냐에 따라서 고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어떤 거? 상병명을 적절하게 선택할 때는 해당하는 그 질환의 원인이 뭐냐를 반드시 체킹하셔야 돼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 호흡에 있는 상병명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치아 진정처치입니다 치아 진정처치도 치아를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는 보존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경우에 우식의 상병명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치수복조입니다 치수복조 또한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이죠 신경치료를 한 치아와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의 수명은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서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치수복조인 거잖아요 이때 또한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우리 치과는 K02.1 상하질 우식 한 개만 쓴다 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한 개만 쓰시면 실사의 대상 유형에도 있고 저렇게 많은 우식의 상병명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골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치아 파절편 제거입니다 치아가 깨졌을 때 파절편 제거를 하죠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60에서 한 90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린, 혈액순환제 이런 질환의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당일날 발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가 쪼개졌다 그러면 치아의 쪼개진 일부분만 제거를 하고 아스피린일지 혈액순환제일지 이렇게 약을 중단한 다음에 발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파절이냐 어떤 형식의 파절이 됐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치아 우식증에 관련된 즉척, 충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또한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 쓰셔야 되는 거죠 마모예요 이번에는 충전을 했는데 우식이 아니라 우식 말고 다른 상병명은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치아의 서비컬 부분 치아는 한 번 맹출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아가 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60에서 아까 저희 환자분 90세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서비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많이 패여있기도 하고 달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때우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지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비급여를 또 원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관련된 지아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마모에 관련된 상병명은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파절 보셨던 부분이었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요즘 예방 차원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험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 조심하실 거 반드시 어떤 상병명을 쓴다?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만 쓴다 그렇죠? 떼우기는 떼웠는데 파절 때문에 마모 때문에 떼우는 것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에는 보험 청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병명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당연히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음은 지각감인 처치입니다 지각감인 처치에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마모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민감성 상아질 또는 치은태충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항상 상병명의 가장 원칙 다양하게 쓴다 최소 우식에 관련된 거 3개에서 5개 뽑아내시고 치주에 관련된 거 3개에서 5개 뽑아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뽑아내신 다음에 그중에서 좀 다양하게 단일 3명 한 가지의 상병명만 집중해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안 되세요 다음은 교합조정술이에요 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대고 딱딱딱 씹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기교합 먼저 닿는 치아가 있어서 아픈 경우 굉장히 많죠 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식사할 때 앞사람이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치아가 어긋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났을 땐 교합이 깨져서 보통 그런 경우거든요 교합이 틀어져서 그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교합조정술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교합지를 대해서 사용 조정을 했다고 하실 때 교합에 관련된 거다 아니면 치주에 관련된 거다 기타 등등 어떤 건지에 따라서 상병명을 다르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는 원인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런트죠 치면열구 전수 획수를 아마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병명이 딱 정해져 있죠 한 가지로 이렇게 Z29.8 이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상병명 넣지 마시고 짝꿍처럼 보통 프로그램에 이렇게 자주 상병명이 추천한 상병명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셀렉션을 하셔도 괜찮고요 전기취소 반응 검사입니다 이 전기취소 반응 검사를 왜 했는지 원인을 따져서 치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다음은 치수 절단입니다 신경치료 했을 때 치수 절단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부분 때문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비가역을 쓸 수도 있고요 가역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응급근관처치입니다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이라 할지 농양상병명을 가장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응급근관처치 자체 행위가 급성일 때 또는 정말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보통 그런 통증은 비가역보다는 농양 쪽이 훨씬 많은 케이스가 많다 보니 상병명 선택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하셔서 K04.4나 K04.7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치료할 때 발수 진행하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치과의 신경치료는 전부다 이렇게 K04.0이 비가역이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가 비가역 하나밖에 하나의 경우에만 발수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여기 옆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K02.2 시멘트 우식에 관련된 것 또는 농양에 관련된 것 아니면 치수 변성에 관련된 것 굉장히 많아요 신경치료에 관련된 것 비가역만 쓰지 않기 그쵸? 항상 발수 누르면 비가역이 가장 많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만 클릭하는 부분 많아요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다시 리핸도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농양상병명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양이랄지 만성근단치주염 이 상병명 많이 써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치입니다 유치발치는 보통 잔존 유치 가장 많이 쓰죠 잔존 유치 아니면 기타 맹출장애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자주 세팅되어 있는 자주 클릭하는 상병명은 지금 원클릭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병명을 혼용해서 쓴다 라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발치 단순발치죠 단순발치를 왜 했는지 치주인지 잔존 치근인지 농양인지 우식인지 굉장히 사유가 많죠 이 사유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상병명을 골고루 쓰셔야 되세요 발치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이나 복합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요 자 남발치입니다 남발치는 기존에 있는 단순에 관련된 단순발치에 관련된 상병명을 집어넣으시면 상감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남발치는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어렵게 뽑았어요 치아 강직의 대표적인긴 하죠 치아에 있는 치근 흡수 치조골의 옆에 붙어있는 치주인대가 흡수되면서 치아와 치근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뽑을 때 조각조각 치아가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걸 이 치아를 뺐을 때 치아 강직증이라는 상병명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보시고요 꼭 강직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망고개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복치발치예요 매복치발치는 해당하는 치아의 번호가 보통 있으면 하악인지 상악인지 이런 부분들만 셀렉션을 잘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전 매복 단순 매복 이렇게 보면 보통 상악인지 하악인지 각각의 치식이 보통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볼 수도 있고요 자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과잉치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과잉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 전치부, 소구치, 대구치에 있는 과잉치 각각의 위치가 있죠 자 이 위치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발치와 재소파술입니다 자 치아를 뽑고 나서 치유되는 과정 중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염증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이걸 발치와 재소파술이고요 자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병명 턱의 치조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병명 다른 상병명 넣었을 때 삭감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치와 재소파술은 이 상병명으로 킵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조골상형술입니다 자 치조골상형술은 불규칙한 치조돌기죠 자 오돌토돌한 뼈를 골라내는 네 술식이고요 대표적으로 불규칙한 치조돌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곤륨기 토러스죠 자 토러스는 턱에 관련된 네 상병명 쓰시면 되세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턱에 있는 발육장애 이 상병명 가장 많이 써요 자 여기에 사진 보면 이렇게 토러스 있죠 자 저 부분이 보통 환자분들이 검진하실 때 혹시 암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저는 그럴 때 보통 정상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려요 턱이 네모로 한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치아를 받쳐주고 있는 치아의 그 뼈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돈골토돌 한 건 정상이에요 단 틀리가 들어가거나 혀가 발음할 때 조금 장애가 준다 그러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곤륨기 절제술이고요 자 구강내 소염술 IND입니다 자 IND 같은 경우에는 농양의 상병명을 반드시 쓰셔야 되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포인트에 동이 없는 포인트 동이 없는 상병명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동이 있는 상병명을 쓰게 되면 삭감이 커요 자 구강내 소염술은 염증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메스를 대서 고름을 쬐 주는 거예요 그죠 염증을 쬐서 이 염증이 나갈 수 있는 부분 기를 터주는 거예요 반드시 동이 없는 상병명을 쓰셔야 삭감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치음판 절제술 자 잇몸에 사랑니가 난다거나 아니면 연구치에 아이들이 낳을 때 연구치에 있는 치아가 올라오면서 잇몸이 살짝 부은 경우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잇몸에 통증 호소를 할 때는 저렇게 잇몸을 잘라주는 술식이죠 자 이 잇몸을 조금 잘라내는 술식 자체가 여기에 있는 TX처럼 여기에 있는 그 상병명처럼 맹출장애인지 치관주의염 사랑니 때문인지 우식때매인지 어떠한 원인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클릭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구강내 소염술 외상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만약에 구강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클릭하시면 자 어디가 상처가 난지 볼인지 혀인지 입술인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구강외의 치과에서 대표적인 건 입술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술에 관련된 열린 상처 이 부분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은 치근낭 절제술 농양에 가지고 있는 뿌리의 끝에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자 이때 가장 많이 진행하는 건 농양에 관련된 네 포인트 쓰시면 되시고 자 시스트 치근낭 적출술이죠 시스트 고름주머니를 제거하는 행위는 여기 보시면 낭에 관련된 거 이거 가장 많이 씁니다 자 탈구치아 정복술이에요 외상에 관련돼서 네 쓰시면 되는 건데요 탈구치아 정복술에 대한 대표적인 상병명 여기에 있는 치아의 탈구 또는 함입정출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쓰고요 아탈구 가장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치아제식술 완전히 쏙 빠진 것을 다시 집어넣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치아에 여기 똑같이 아탈구에 관련된 부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치주파트 잠깐 볼게요 자 치주파트는 치면세마에 관련된 경우 자 치면세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액 관련된 부분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치은염 상병명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아닌 치은염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삭감이 좀 덜하구요 자 치석제거는 치주의 상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복합 또는 기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치주에 있는 상병명은 거의 단순 복합 기타 이 부분에 패턴에서 많이 써요 치석제거 3분의 1학당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연일회를 진행하든 자 이런 경우에도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상병명은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병명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구요 자 치근활택 치주소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주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한 경우에는 자 상병명이 보시면 이렇게 복합이랄지 기타 만성치주염이랄지 이런 상병명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치주파트를 진행하시는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은 절제 앞에서 치음판 절제술 했었죠 그 치음판 절제술 했을 때 잇몸을 잘라내지만 이 또한 치은 절제술도 잇몸을 잘라내는 수식입니다 이 또한 어떠한 원인으로 잇몸을 잘라냈느냐예요 자 이런 경우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음방류소파술 자 치주파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치과에서 또는 치주과 전공의가 계시는 치과에서는 보통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죠 자 이 또한 치주와 관련된 거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복합에 관련된 거 자 플랩이라는 거는 치음방류소파술 자체가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이조를 좀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치간확장술입니다 치간확장술입니다 자 치간확장술 또한 크라운의 길이를 롱다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치관에 그 치아에 있는 치관 주위에 있는 잇몸을 잘라내는 수식이죠 자 이런 경우에 해당 원인이 우식인 건지 아니면 신경치료하고 난 치아인 건지 아니면 농양이 좀 심했다고 아니면 파잘인 건지 각각에 해당하는 원인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병명 공부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치과에서 많이 실수하고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을 제가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리뷰하면서 보시고요 상병명 삭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상병명을 적절하게 올바르게 잘 입력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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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